최근 일본열도 전역에서 지진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무려 23번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주요 지진들을 살펴보면 일본 도쿄도에서 남쪽으로 1000km 거리에 있는 오가사하라제도의 지치지마성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일에는 도쿄 23구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시가와현 로도 지역에서 5일 동안 5번의 분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어제 11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연말에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것과 시기적으로 일본 도쿄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잠시 돌아가보자면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시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한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 상황 역시 비슷한 것이 바누아투 근처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고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은 거의 없는 희귀한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2년 연속 후쿠시마에서 진도 오강이 발생하기 전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10월 후쿠시마 진도 오약 발생 전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2월 1일에도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클래스 이상의 무감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12월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후지산 폭발 가능성입니다. 최근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하루 10회 이상의 미세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후지산 기측에 자리한 호숫물의 양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지산 가와구치오의 수위가 근래에 갑자기 많이 낮아져서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지산과 3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하코네화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긴급대피 지시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긴급대피 지시는 곧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하코네화산은 하루 15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8일 보름달이 지나가면서 일본 도쿠 지역과 도쿄 23구에서 강진이 발생 중인 위기의 상황입니다.